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 10건 가운데 2건이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 10종에 대한 신고 2,100여 건 가운데 21%가 규정보다 늦게 이루어졌습니다.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 거만할 경우 1에서 4군 감염병은 즉시 5군 및 지정 감염병 등은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감사결과 지난 3월 A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두 달이나 지난 5월에서야 또 5월 진단받은 말라리아 환자는 7월에 신고되는 등 한 달 이상 지연신고된 사례가 지난해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. 의무기록을 정리하다 뒤늦게 진단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